어 내려와야 되는 각이었구나 아 가만있어봐 자 마시아가 먹었죠 지금 보나마는 오피리아한테 더 좋을거에요 공격력 10에서 15입니다 이건 위력이 별로 없대 이건 뭐 설명이니까 공격력 높은거만 보면 되요 누가 설명보다 자 팔구요 됐습니다 자 지금 히닉 되나 히닉 한번 가겄습니다 어 진짜 여기 등산 왜 했지? 이럴거면 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공격이 됐지 알았어 나는 멋있게 다 개떨어지려고 그랬었는데 야 심지어 도망가 아 등산 왜 했지? 아니야 어 그래도 야 요 요 높낮이도 위에서 때리는 애들이 좋아 어 깨워줘서 고맙다 너는 이제 너는 이제 머리 날아갔다 이제 너는 넌 이제 머리 날아가지 넌 이제 불주먹 한대 머리 날아가지 인마 이 자식아 인마 어허 나이는 일로 가져간다 이거 얼마 안들어갈텐데 얘네들한테는 쓰기 씁니다 그래도 안쓰는거 보단 나요 가자 하아 좋아 자 지금 애들 체력관리 마시아가 조금 위험하고요 랄프도 좀 위험하네요 자 그러면 랄프 먼저 랄프는 이제 근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힐 해줘야 돼 자 브라이언 성님은 혹시라도 모르는 지원으로서 대기후보 선수로 기다립니다 이제 애들 엄청 올거야 마시아 원래 시간 지나면 약한 캐릭터였네요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마시아 개쎄다고 생각했는데 헤이스트? 헤이스트? 헤이스트가 누구거야? 자 간다 자 내려가서 너가 마무리해 포도! 아! 포바! 아 마시아 거야? 마시아 나 공격밖에 안했거든 어 레벨 9 됐다 오케이 애들 이제 사람 된다 사람 내가 자 마시아 힐 한번 해주고 이거는 근데 턴 지나면은 풀리지 않을까? 성님 한번 나오실까? 아 야 한번 가자 어 얘는 뭐 버프 안 걸어줘도 그냥 그냥 쎄 아 아 에이드로 체력회복 해줄 수 있다구요? 아 진짜? 힐러였어 얘? 회복을 시킨다 지향성이 강하고 단 한사람밖에 회복시킬 수 없다 어 야 좋네 좋네 힐러했네 자 그러면 힐 가자 투힐 가자 투힐 잡캐네 진짜 잡캐네 연주힐이네 자 간다 불주먹 가자 불주먹 가자 어? 브라이언 성님 온다 브라이나르트 온다니 죽고 싶냐? 어 브라이나르트 출동시키는 수가 있어 이 자식아 그러면 얘가 힐디를 쳐야되겠구만 어? 잠깐만 이 자식이 이거? 아 얜 행동했네 좀 나쁜 마음 들 뻔했는데 그리고 인간 좀 카린도 좀 힐해주긴 해야돼 너무 쓰레기였어 턴 종료 아 집요하다 집요해 멜트는 뭐야? 멜트는 뭐야? 한번 걸어줍니다 뭐야 왜 미스가 나 아니 잠깐만 아군한테 쓰는 건데 왜 미스가 나지? 아 얼어버린 걸 푸는 거구나 해동마법 개망했네요 어 어 개망했어요 아 울프 싸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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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필리아 한번 어 오필리아도 경험치 빨고요 자 이번 거는 마시아가 먹습니다 자 이번 거는 마시아가 먹습니다 어? 이 자식들이 이거 이러면 힐을 걸어줘야되잖아 마시아 걸어주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브라이언 성님은 아 브라이언 성님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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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봐야돼 더이상 레벨업 시켜서는 안돼 다른 애들은 좀 골고루 받아야돼 지금 아아아아 아 힐 오지는데 개쎈거 아니야 진짜 뭐야 얘 진짜 허접이네 그냥 어 뭐야 잠깐만 리잘렉션 야 그만 왔던 마시아피가 다 없어진거야? 브라이언 성님 한번 갔다 아 길이 막혔네요 잠깐만 지금 마시아가 길을 막아서 안되는거 같다 마시아가 마시아가 아 잠시만 참아 브라이언 성님 참아 어 참아 참고 나머지 애들부터 먹자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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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살아? 이러면 내가 마무리 아 망함 어 그렇다면 얘가 마무리 올해 에ㅏ Ruby heus não 상품 쪽 피 탓종료 나 피로 NING 일 에지구요 뭐 템 없지? 어? 가만있어봐 이거 뭐야 오호 이거 봐라 이거 놓치고 갈뻔했어 자 이거 마시아 살려야돼 아하 야 저거 왠지 좋은거야 저거 왠지 좋은거고 저거는 딱보니까 좋은거야 아이템 회수하러 가야돼 카린 보낼까? 카린 보낼 카린 아 잠깐만 아 브라이언 보내 야 브라이언 그래 그래 야 브라이언이 있었지? 어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써먹네 일단 얘는 갯데기 그냥 쏟아야돼 지금 치워 치워 한명이라도 마무리 짓자 그래 뭔가 이상한거야 템이 두개정도 있을거라 생각했지 어 나이스 잠깐만 여보세요 이밖에 못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못가는거 아냐 이것도? 어 이제 불안불안한 뒤 자 히트 블레이드 뒤치기간다 좋아서 야 마무리다 이정도 데미지 마무리 아 어어 애진다 오 애져 카린 카린 이쪽으로 튀자 치유해 곧 가구요 그냥 지금 이거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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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지 모아 케이지 모아 케이지 모으고 아 히닝해 히닝 카린 일하자 다행히 다 갈수있다 어 다행히 다 갈수있다 자 각성제 쓸래 왜냐면 마시아를 레벨업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자 자 마시아를 레벨업 시켜줘야 돼 마시아를 마시아가 레벨업이 좀 낮아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랄프가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아도 못 찍었어 랄프가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아 가자 가자 아 미친 언제 가냐 이래가지고 아 그러네 플래시로 눈 멀게도 괜찮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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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플래시를 눈 멀게 합시다 오케이 어 뭐야 야 이거 눈 멀고 동시에 이거 어 눈이 안 멀는데 야 저거 데미지 20이면 어 아주 나쁘진 않네 보스는 안 걸리나 봐요 야 이 미친 이걸 언제 가 그냥 턴 넘겨 안 죽을 거야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마시아로 어택 가 어 마시아로 차근차근 죽이자 그냥 천천히 죽여 천천히 오우 미친 오우 야 체력 빠진거봐 미친 오우 야 이거 야 오우 조심해 이거 어 깰까봐 걱정하는거 나 또 처음이네 이것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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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왔어 죽는거 아니야 얘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자 힐 걸어주고 근데 이러면은 근데 힐 녹아다가 되긴 되겠다 진짜로 이러면 힐 녹아다가 되긴 되겠어요 여기 맞나 여기 아니야 여기 같아 오케이 뭔가 발견했다 아 위에 나오네 아 이런 미친 자 턴 넘기고요 뭘까 콜세 크아 스카우 뭐지 엄청 좋은거일거 같아 어 잠깐만 어 마시아꺼다 야 오늘 야 오늘 마시아데이 간다 어 야 오늘 마시아데이 가는거야 자 원래 마시아 무기가 공격력 8개 쓰레기였네요 좋아좋아 칼날 양쪽에 작은 칼날이 추가된 창 공격력 23 좋다 야 끝났어 투자해 마시아한테 투자해 누가 마시아를 어 무시했냐 얘들아 마시아 마시아는 임마 어 앞으로 이제 훌륭한 이제 리더가 될 자격이래 자격이 있다고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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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오히려 브라이언이 적극적으로 죽이자네 어 어? 아는 사이? 뭐지? 설마 느낌이 약간 온다 부럽다 얘네들은 뭐 그냥 솜이 그냥 뭐 솜이 넘쳐나네 아 호의를 맡아줬던 무사님이었어 법사님이었어 역시 남의 썸은 재미없어 뭐야 야 뭐야 체력 다 잃었어 기절 됐어 아는 오피리아사 나니? 좀 야바이니까 좀 야바이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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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로즈 나무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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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오이 형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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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이 은인됐어 아... 왜 이제 아... 아니 솜씨 전혀 좋지 않던데 브라현도 갑자기 퇴제 전환했어 아 아 얘 이름 치치네 치치 티티 저거 티티라고 있는구나 어 뭐야 오필리아 가는거였어? 오필리아 내가 아까 템 줬는데 아 그렇지 같이 가야지 어디서 템을 줬는데 인연이 갑자기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게 오필리아 내가 킬 딸을 얼마나 주고 내가 템까지 물어다줬는데 어 뭐야 야 무슨 용이 나와 갑자기 뭐야 아 얘도 사천왕중에 한명 느낌 나네요 아 그러네요 브라이언이 나서 차례구만 강적 어허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트를 쓰러뜨리는 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아 200명씩 유튜브에서 많이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1편도 좋아요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자 앞으로도 고전게임 이런것도 재밌는거 찾아서 많이할 예정이니까 많이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 10 10 10 11 10